개념 161번, 명제. 수학에서 명제란 참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그림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P, Q, R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는 사의 배수이다. 참거짓 바로 확실히 판명할 수 있죠. 명제에 맞습니다. 명제가 맞는 경우에는 참거짓 판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사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것은 마치 집합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참거짓 판명이 안 됩니다. 해서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4 더하기 6은 8. 이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는요. 제가 X에 0을 대입하면 거짓이 되고 X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배우는데요. 이걸 조건이라고 배웁니다. 파이는 3보다 크다. 이것은 파이는 3.14, 15, 9, 2 이렇게 쭉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3보다 큰 게 맞습니다. 참인 명제죠. 3보다 하루에 bound 연주시기 때문에 1차단은 쿨을 사용하면서 2차단은 1차단은